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교회생활 교회 내에서 금전거래, 다단계 판매 및 물품구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. 무분별한 유튜브 영상 유포는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. 다음과 같은 접근은 이단일 확률이 높습니다. 의심될 경우에는 담당 교역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성격검사, 미술심리치료, 우울증 테스트, 각종 설문으로 접근할 때 나에 대한 꿈을 꾸었다며 신앙 이야기로 접근할 때 신앙 상담, 신유, 영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다며 만나보자고 유혹할 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등 신앙 모임을 해보자고 권유할 때 정통교회와 목사님에 대해 부정적으로 가르칠 때 이런 상황에 유의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교회생활 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